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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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이 나 동해바다 미숙이 미숙이 첫사람 갈매기 개씨 개씨 너네니까 밥 먹으면 안 돼? 우리 와봤잖아 너도 너 혼자 맨날 먹을 거 배에 나온 거 아니야 너 우위에다 밥 말아 먹을래? 응? 응 있어? 저번에 네가 세빈 거 두 개 있지 집에 너 혼자 갔지? 아니 저번에 너랑 갔다가 내가 죽는다고 그랬지? 어? 어? 야 박칭 쓰지마 그니까 어? 어? 뭐야 어 저거 꿔 먹자 야 앗 뜨거 야 너무 뜨겁다 진짜 앗 뜨거 너 뜨거 multin Hop 아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아 앗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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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어으 괜찮아 괜찮아 하하하하 어해왔 아해왔 Mexico 야 이놈이 이 새끼들아! 야! 야! 좋겠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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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춥다! 어? 이 새끼들! 야, 어디가? 야, 어디가? 어? 뭐야, 이 새끼야? 안 돼요! 뭐야, 이 새끼야? 아이, 이 새끼야! 아이, 살 줘 봐! 아, 또 이 새끼야! 아저씨, 우리 형 안 만났어요? 이 새끼야! 너 몰라, 이 새끼야! 잘 걷는다, 이 새끼야! 어디 갔어, 이거? 거기, 거기... 뭐 안 돼! 이 새끼야! 이 아저씨가 이거... 그거 뭐 뭐야? 이게 비싸요! 너를 하나 세울 거야, 세울 거야! 이 새끼야! 양아치! 누가! 누가!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네? 아... 우리 형이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누가! 우리 형이요? 너랑 싸운 줄 아는 형! 아... 양아치... 꼬졌잖아! 뭐, 양아치? 잘 구웠네, 잘 구웠어! 누가 양아치야, 누가! 왜, 양아치? 이 새끼야, 양아치! 이 새끼야, 양아치 자식야! 큰일하는 거야! 너 그거 많이 먹으면 살 쪄가지고 너 비방 걸려서 뒤져! 양아치! 많이 먹으면 되겠어, 안 되겠어! 알겠지? 왜 그래! 그것도 아저씨, 그... 그래, 그거 너 먹어! 나 이거 먹고! 너 너 없냐? 새 거 말고? 없어요, 이제... 변한 거! 변한 거 봐! 아저씨, 그 미치킨 만나러 가야 되니까 다음에 또 보자, 응? 하... 양아치! 야... 또 잘못된 거 같다? 에휴, 니가 츄띠기 같은 새끼야 만세 불러서 주는 거 아닌 걸로 만세 불러갖고! 야, 진짜 오늘 안 되겠다, 진짜야! 에휴... 야, 진짜 한 번 해? 내가 난다리 한 번 깍게! 어? 야... 아우... 어? 아우... 야... 야, 이 새끼들은... 어린 놈의 새끼들, 이거 잘 구웠네, 이 새끼들은! 니가 소주 한 잔인데, 이거... 아우... 다 먹었네! 응? 응? 아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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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..